이거 진짜래요 오늘 대표예요 레진인가요? 이거 진짜래요 리얼인데요? 위치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저게 밖에 와서 누가 레진으로 누가 레진으로 바뀌었냐고 모르겠어요 당연히 먹을 거로 보죠 근데 여기 있으니까 이상하죠 박잼도 레진 같고 잘 많았네 점토 같고 맞아 가루도 리얼해 미니언즈 잘 만드셨네 그러니까요 천재에요 천재 프로죠 그 정도는 팔아도 된다 맞아맞아 맨날 보는게 그거니까 그 생각 밖에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소 가서 이거 만들면 좋겠는데 어 맞아맞아 어? 이거 소품으로 괜찮다 사오고 이게 겹질로 쓰면 좋겠다 겹질로 사오고 그리고 가고